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회장이신 김강훈 대회장님 어디 가셨지요? 저 주위에 지금 잠깐 손님 접대선으로 나가셨다가 자 대회장님 잠깐 올라와주세요 네 저기 총장님 이쪽으로 서시고 대회장님이 저쪽으로 가시고 저희가 문구를 감사패 문구를 전달받은 곳에서 우리 나유란 씨가 감사패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그린투어 대표이사 김강훈 기약회사는 평소 투철한 국가 간으로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21세기 글로벌 시대 문화예술발전 세계하게 적극적으로 헌신하였고 세계 물의 날의 기념 및 세계물 포럼을 맞이하여 경축공사 일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대상미 친환경운동 실천대회 친환경예술대회에서 분노한 네 그게 지대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의 본패를 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국정일보 사자 김호영 자 대회장이신 김강훈님께 감사패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두부타자왕이 기념선진 촬영 하시고요 네 앞뒤, 앞뒤, 앞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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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앞뒤 네 네 네